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원자 아즈르 밸류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레벨 덱 구성입니다. 이 덱은 8레벨에서 리롤을 하시다가 아즈르가 빨리 나왔을 때 하시거나 부레벨을 갈 수 있는 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레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일러스를 사용해주시면 되구요. 우디르가 나오기 전까지는 쓰레쉬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리산드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럭스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아즈르의 아이템은 쇼진과 데캡 총감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대천사나 거학, 부인수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애니한테 주시면 되는데 각오일, 이온, 우원을 추천드리구요. 대체 아이템으로는 용발이나 워머그, 복관한 심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아이템은 리산드라한테 쇼진, 세트한테 피바거결같은 브루저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이성이 붙는 쪽으로 시너지를 꾸려서 덱을 구성해주세요. 그럼 다시 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 페어가 많다면 리롤 한두번만 돌려줍니다. 이때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주시는 게 중요하구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시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한두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모아주시고 4-2나 4-5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시구요. 이때 9레벨을 못 갈 것 같으면은 8레벨에 리롤을 다 돌려서 세트자리에는 사일러스 2성, 그리고 아즈르가 안나온다면 릴리아 2성으로 마무리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즈르 한 마리가 빨리 나왔다면 아즈르한테 템을 주시고 금라인이 보강이 되었다면 돈을 모아서 2레벨 가서 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치르는 가장 구석에 두시구요. 그 옆에 알룬과 리산드라를 두시면 되고 애니는 아즈르 진영 쪽에서 뱅킹을 해주시면 되고 세트는 가운데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2-1라운드 증강체는 돈 관련 증강이나 레벨업 관련 증강들 전부 추천드리구요. 전투 증강으로는 영감적인 비문 보석 연꽃 보정된 지원 순교자 공범 도둑 무리 전투마법사 단결과 행운의 장갑 플러스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이제 시작부터 물고기를 잡네요. 유물 아이템 처음에 고를 때에는 최대한 돈 관련으로 집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엔 벨트가 나왔구요. 알룬 정리해주면서 1원짜리 다 들고 갑니다. 어 연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포그모 일단 들고 갈게요. 1원짜리 다 사주구요. 전부 다 돌릴 것 같구요. 화이트머니 돌리구요. 재빠른 문장도 돌릴게요. 요즘 메타는 9레벨 가기가 조금 힘들죠. 자 이러면은 저금리로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돈 관련 증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업은 하지 않고 이대로 가줍니다. 이러면은 다이아몬드 손 확정적으로 1원 뜯을 수 있으니까 골라줍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거물의 갑옷 골라봤자 이제 40스텍 못 채우죠. 요런 상황일 때는 다소온이 가장 좋습니다. 소가스가 2성작이 되구요. 자 정찰을 살짝 해봤는데 초코말캐 쪽으로 빌드업하는 사람이 두세명 보여요. 요렇게 빌드업에서 쓰고 있으면 우리 기물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이번판 초코말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초코말캐로 빌드업 했을 때 좋은 덱들이 이제 AP쪽으로 가면 좋죠. 대표적으로 릴리아가 있습니다. 잘 풀린다면 구렙 가서 아즈르나 후웨이 쪽도 있구요. 우리는 저금리로 2골드 다손으로 1골드 라운드당 3골드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구요. 이러면은 일단은 다리우스 붙여서 올려주구요. 자 그리고 가끔 다손이 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손 챔피언만 일렬해 두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일단 비싼거 위주로 가져올게요. 당장에 연운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코그모 빌드업으로 블루를 주는게 가장 좋죠. 자 30원 이자는 받아주구요. 코그모한테 블루 넣어줍니다. 일단은 무슨 덱을 해야될지 모르겠다면 당장에 붙어있는 챔피언한테 줄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는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체크업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는 케인이 벌써 한마리가 나와있네요. 자 이거는 알룬을 사용하면은 이원자 받을 수 있습니다. 말파이트 대신에 다리우스를 올려줄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금리여서 레벨업을 해도 되기는 했겠네요. 굳이 오염패에 집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겨주는거 좋아요. 레벨업 한번 눌러두면서 반납 페어를 들고 갈게요. 어차피 저금리라서 30원까지밖에 이자가 안됩니다. 벨트가 나왔고 갑옷까지 나왔습니다. 반납까지 정리하면서 6레벨 상점 볼게요. 일단 말파이트 이성작 해줍니다. 일단은 지팡이 골라주고요. 지팡이 하나 더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암라인 굳건한 심장이랑 워모그 만들어주고요. 라바돈의 죽은 모자로 갈게요. 토가스한테 살짝 치감이 있죠. 스킬을 쓰면 치감이 되고요.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지는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프리즘 증강 나왔고요. 일단 보석연꽃이 좋습니다. 해지펀드 돌리고 공범도 돌리고요. 보석연꽃으로 가주겠습니다. 보석연꽃은 이제 골드일때보다 플레일때가 확실히 좋습니다. 골드일때는 저거 먹어도 크리가 잘 안터지는데 플레일때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 터집니다. 키아나 올리면서 결투가 1000개 받아주고요. 상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토가스 다손이 안터지겠네요. 어 터지긴 할 것 같네요. 아 안터졌네요. 이제는 슬슬 레벨업 눌렀을 때 우리가 필요한 챔피언들 핫코스트에서 많이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칼렘 리롤에서 5코스트 나오면 써줄만한 챔피언들도 집어주고요. 자 오르니 유물선택지를 제공하네요. 돈냐 아니면 저격수인데 이번 시즌은 저격수가 좀 더 좋습니다. 윗라인이 조금 안전한 편이죠. 키아나 이성작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레벨업하면서 탐켄치 올려서 신화를 켜주고요. 호그모한테 저격수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다손 터지면서 20원 이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다손이 안터지겠네요. 이번에는 상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세졌습니다. 이게 저금리의 장점이죠. 30원 이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캠포를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관리도 좋고요. 이러면은 제일 비싼 모르가나 가져올게요. 알룬 이성작 해주고요. 어? 자 이거 탐켄치보다 리신 올려주면서 귀인 받아주겠습니다. 신화보다 이제 귀인이 추가 데미지가 더 좋고요. 경험치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귀인 받는 게 좋겠죠. 저격수 포그모는 진짜 좋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제 사거리 긴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격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격수를 먹으면은 사거리가 한 칸 또 시작하자마자 늘어나죠. 어? 세트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세트를 써줄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리우스 딱 빼주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번 판은 세트가 빠르게 떴으니까 세트 키우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서 릴리아 들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은 수네요. 자 플랩 복고치기 때문에 데미지 잘 나오고요. 어? 리산드라가 좀 빠르게 나와줬고요. 리산드라도 또 좋은 챔피언이니까 써주려면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은 덤블조끼는 세트한테 넣어주고요. 챔처리는 바로바로 해줄게요. 자 레벨업하면서 그냥 리산드라를 올려줄게요. 자 이러면서 또 다 정리하고 20원 이자 받으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1원 손해입니다. 의미 없고요. 자 상대 삼성작이 꽤 많이 돼있었는데 이겨주고요. 아이템 뜯어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증강은 2번이랑 3번은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주고요. 기원자 문장 이제는 좀 먹어줄만 합니다. 합력도 돌릴게요. 이러면 그냥 기원자 문장으로 가주고요. 가기원자를 좀 해주면 좋죠. 우리가 지금 리산드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원자 문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초가스는 이제 버려주고 키아나로 별도가 받아줄게요. 그리고 아이템을 좀 옮겨주겠습니다. 세트한테 방템 3개를 줘버리고 가손은 일단은 키아나한테 줄게요. 가손으로 1골드 때도 오고요. 상대 나르가 우리가 지금 소가스가 없어지면서 티감이 사라졌죠. 도자기로도 안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코그모로 버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속임수 거울 2개니까 일단 하나는 리산드라 바로 줘야 되고요. 안주면 이따 까먹습니다. 사이렌이 사면서 리롤 돌려줄게요. 삼켄치는 붙이지 않을게요. 아지르 나온 거 좋아요. 일단은 사코 밸류 챔피언들로 사줍니다. 자 코그모 버리고 아지르 들어가면서 티아나도 버려주고요. 반려를 사주고 조금만 더 돌려봅니다. 스트레쉬를 안나 자리에 일단 올릴게요. 블루랑 저격수 라바돈을 아지르한테 줍니다. 아 속임수 거울 하나 못 줬네요. 늦게 주면 까먹는다고 말해놓고선도 못 줘버렸네요. 상대도 8레벨 바닥친 상황이라 굉장히 세고요. 암턴에 좀 더 돌려줄게요. 최대한 6기원자 쪽으로 가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리산드라를 먹어보면은 2성작이 가능합니다. 아 안되네요. 이러면은 연운 챙겨오면서 쇼진으로 갈게요. 리신이나 스레쉬 같은 것들은 팔아주면서 최대한 6기원자에다가 답라인 4코스트 챔피언들 쓸게요. 일단은 돌려줍니다. 어 리산드라가 붙어줬구요. 좋습니다.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릴리아 한 마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그 요리 쪽에서 릴리아 계속 써가지고 릴리아가 이제 나왔구요. 이러면은 리신은 빼주고 스레쉬도 빼주구요. 일단은 6기원자를 할게요. 아 속임수 거울 또 못 썼네요. 쇼진을 리산드라한테 주구요. 리산드라가 이제 도자기 만들면은 그쪽에다가 아즈르 궁극기 들어가면서 정리해주는 구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즈르 딜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아즈르도 멀리서 때리기 때문에 저격수 굉장히 좋아요. 데미지가 시원시원하긴 합니다. 6기원자라서 궁극기도 사용할 수 있구요. 원래는 사일러스를 좀 쓰는데 이번 판은 세트가 나왔고 리산드라가 잘 떠가지고 암흐무쓰면서 화수꾼의 도자기까지 받을게요.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속임수 거울은 애니한테 주면서 양쪽에다가 치간 묻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산드라가 도자기 만들어주고 1성 아즈르 데미지가 잘 안나왔구요. 이번 사람이 애니가 앞에서 맞아주면서 오우 아즈르 데미지 잘 나옵니다. 쇼진이랑 기원자 들고 있는 리산드라가 그냥 전부 다 도자기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레벨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신드라 일단 하나 나왔구요. 어 암흐무으 2성작 좋습니다. 단나도 그냥 깨알루 2성작이 되구요. 리산드라 템 하나 더 챙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리산드라 줄 템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도장을 뺄게요. 자 그리고 도장은 바로 넣지 않고 일단 만들어서 템이 뭔지 봅니다. 자 릴리아한테 줄게요. 방템이었으면 암흐무으한테 줬을 것 같습니다. 아즈르 딜이 진짜 잘 나와요. 구석에 있는 멀리 있는 챔피언한테 진짜 잘 나옵니다. 자 리산드라가 이제 아즈르 긁을 위치까지 딱 정해지네요. 이대로 그냥 세트나 아즈르 2성작 되면은 다 이길 것 같습니다. 9레벨 가주면서 일단은 비전 마법사 주문력 챙겨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전부 다 AP 딜이죠. 사실 기원자를 빼면서 이제 우디르랑 오른까지 넣으면은 숲지기랑 뭐 거대개수 이런 거 다 받아줄 수 있긴 한데 암라인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6기원자로 갈게요. 상대 조합은 7레벨의 숲지기 숲지기 숲지 나르데이 이구요. 도자기 만들고 아즈르 공룩기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아즈르가 긁었는데 세트가 살짝 들어버렸네요. 애니랑 릴리아 페어니까 리롤 돌려서 2성작 해줄게요. 이렇게 페어가 많이 잡혔을 때 리롤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 조합은 기물이 꽤 많긴 해요. 홀령에다가 오르가나 페인 쓰고 있습니다. 아즈르 딜이 굉장히 잘 나왔구요. 거의 한방에 다 터져버리네요. 상대가 자 이러면 보내줍니다. 수법에서 아이템은 일단 상징 위주로 상징은 숲지기밖에 없네요. 이러면 숲지기는 별로구요. 블루가 좀 비싸니까 블루로 갈게요. 리산드라 템 한칸 비어있으니까 블루 리산드라로 가겠습니다. 아이템은 조개 나왔으니까 용발 만들면 되구요. 이성작 노려볼게요. 페어가 세 개나 있습니다. 베니를 살짝 중앙에 두고 리산드라한테 블루까지 줍니다. 도자기 만들고 바로 아지르가 긁어줍니다. 자 상대 앞라인 바로 한방에 터졌구요. 베니가 또 탱킹을 해줍니다. 세트는 또 안쪽에서 탱킹해주고 끝에 있는 딜러를 이제 아지르가 긁어주니까 그냥 한방에 다 잡아버리네요. 1성인데도 이제 다 한방에 떠가지고 2성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면은 릴리아가 2성작이 되구요. 자 릴롤 돌려줍니다. 아지르가 잘 안나오는 판이긴 하네요. 애니도 잘 안나오구요. 자 상대는 홀령 스펜세나 리롤덱이구요. 자 세트가 하나 데려가고 아지르가 뒷쪽 라인에 긁어줍니다. 세트도 우리가 초반부터 키웠기 때문에 데미지가 꽤 나와주네요. 크립은 이제 리산드라가 바로 도자기 만들면은 처형되죠. 자 다음 턴에 리룰 다 돌려가지고 2성작 해볼게요. 아지르 페어구요. 아지르 2성작 됩니다. 자 이러면은 거의 끝났네요. 애니도 2성작이 되구요. 뒤늦게 다 붙어줍니다. 아이템은 도장으로 갈게요. 릴리아 릴리아 도장은 방템이니까 암호모한테 주구요. 다른 도장을 릴리아한테 줍니다. 2성된 아지르 데미지 한번 볼게요. 자 노틸러스 방템 3개구요. 우물로 리산드라가 던져버려가지고 데미지가 안들어가긴 했구요. 다시 볼게요. 거의 한 2500정도 뜨는 것 같아요. 아지르 데미지가 2000정도 나오네요. 업세트까지 찍었구요. 자 이러면은 조합은 끝이 났습니다. 배치는 이대로 가주구요. 상대는 흐웨이 이성작 신화쪽 조합입니다. 아지르 데미지가 탱커라인 반피정도 나갔구요. 세트공 들어가면서 아지르가 앞라인 다 정리됐구요. 이러면은 보내줍니다. 2등도 우리 클론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이러면은 서렌칠 것 같습니다. 유지 지금까지 기원자 아지르 밸류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